동물보호단체 케어가 구조된 동물을 몰래 안락사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에서는 오늘부터 사흘간 이번 동물 안락사 사태의 전모와 불교적 해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불살생의 종교, 불교의 친근함을 표하면서 동물보호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주장했던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대표 박소연씨. 모든 동물에 대해서 동물보호의 논리 이전에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산업을 진흥시키려는 이런 부처에서 동물보호 업무를 더 이상 관장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이런 박씨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소 230마리의 구조동물을 비밀리에 안락사시켰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으로 확장돼 있다던 생명과 구조의 여왕이 도살자로 몰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 공간부적으로 불가피했다는 변명을 했지만 후원자들을 비롯한 불교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만약에 그 대표가 본인이 떳떳한 행동이었고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면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고 사람들한테 공유도 하고 공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자기 스스로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농식품부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유실 유기동물은 지난 2017년부터 1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관리 실태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자체 지경이나 민간 위탁보호소가 아닌 사설보호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예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보호소는 지자체 관리와 감독을 벗어난 무법지대에 방치돼 최소한의 규정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에 안락사 규정이 뚜렷하게 없고 수의사가 질병 등 동물 상태를 보고 인도적인 처리, 즉 안락사를 할 수만 있다고만 적시돼 있습니다. 오로치 수의사 판단에 의해 안락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건데 수의사 면허도 없는 박소연 대표가 직접 안락사 주사를 놓기도 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자의적으로 동물 안락사를 결정해도 문제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무분별한 동물 안락사를 막기 위한 윤리적인 기준이 절실하고 이 대목은 국회 입법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예산과 시설 등 여건이 어렵다고 동물들을 안락사 시켜도 되는 것인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생명윤리에 관한 근본적인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